쥐띠 2024 갑진년 운세입니다. 쥐띠는 2022년 2월 4일부터 2025년 2월 3일까지 3년간 3제에 해당되어 올해는 3제가 나가는 해로서 날 3제, 즉 나가는 3제 해라 하며 본인의 운세에 관계없이 돌발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쥐띠는 태양과 같이 밝고 명랑하면서 남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려는 의욕과 야심에 불타며 항상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영광을 목표로 승리를 지상의 과제로 삼고 돌진하는 투쟁적 기질이다. 대외관계가 좋고 항시 흉금을 털어놓고 대하는 까닭에 치누도 많다. 폭이 넓은 형으로 실생활에서도 폭넓은 다양성을 충족시키려다. 지출이 많다. 결점은 매사, 지구력, 끈기가 부족한 까닭에 이래 최후까지 책임감이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 손해를 본다. 처음은 두각을 나타내도 도중에 좌절되고 시들어버리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 애정표현은 대단히 솔직해 인상이 좋다. 남녀 공의, 외견만의 너무 과민의 선악을 구별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 체력이 왕성한 것도 특징이다. 매사에 정열과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기뉴하다. 그런 결점만 보완하면 호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일단의 기약을 할 수 있다. 항상 남의 앞에 가기를 좋아하며 기떨어지는 것을 아주 싫어함으로 항상 윗사람의 처세를 하며 급한 성격만 인내하면 인정있고 착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또는 교제술이 능하며 투기 사업을 좋아하며 여행하면 길한 운이다. 질병은 위장병, 안질환, 열성병을 주의하고 남녀 공의, 주색을 10분 경계하지 않으면 주색잡기로 건강과 재물을 잃는 나. 쥐띠의 2024년 1여간 자세한 논술을 나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세 2008년 무자생 운세입니다. 여름철 뭉개구름이 있는 곳에서 고기와 용이 목욕을 하는 격이니 부러울 것이 없는 공명지수이며 새가 옛 둥지로 돌아오니 그 집을 마땅히 고쳐서 살도록 만들 듯하고 일은 이 사방에 퍼지게 되니 만인이 우러러보게 되고 자신감 있게 일을 진행시키고 머물러 정리할 때를 잘 잡아야 한다. 또한 교학생활이 태평하니 매사가 뜻과 같이 이루어진다. 29세 1996년 경자생 운세입니다. 한 가지엔 꽃이 메마르고 또 한 가지엔 꽃이 핑격으로 봄철을 만났다고 허욕을 탐했다가는 기랑 가운데서 흉암을 만나게 될 것이고 재물을 얻어도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 주의하고 기쁨과 근심이 상만하니 잘못하다가는 허송 세월만 보내기 쉽겠으며 여름철에는 멀리 떠나거나 너무 원대한 일을 도모하면 불리하고 그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가 하니 꽃이 직간에 떨어졌으니 주워서 냄새를 맡아보아도 그 향기가 이미 없어짐이로다. 41세 1984년 각자생 운세입니다. 봄바람이 화창하게 대지를 덮으니 오약 꽃들이 활짝 피어 가득하고 물이 맑은 강에 가득 찼으니 산 그림자가 강물을 잠겨 아름답기 그지없으며 마치 밝은 달밤에 높은 누각에 누워 편안함을 누리미로다. 집안에 경사가 있으리니 즐겁게 되고 혹 한 번쯤 다투게 될지도 모르니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며 바람이 불고 구름이 흩어졌으며 달이 하늘에 가득 찼으니 그 밝기를 비할 데가 없고 단비와 촉촉한 이슬이 초목을 윤택하게 축여주리라 지성이면 감천이라 소원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리라. 53세 1972년 임자생 운세입니다. 용이 머리에 뿔이 나자 고지어 하늘에 오르는 격으로 땅을 파서 금을 얻으니 마침내 형통함을 얻을 것이며 지위가 높은 이는 출세하겠고 복록을 얻어 만사가 태평하겠다. 보통 사람인 경우는 모든 일이 잘 되어 형통하겠으니 기쁨이 가정에 있겠다. 처음엔 고나여도 나중에 형통하게 되니 기쁨이 넘친다. 성공하기가 가장 좋은 수이니 기회를 잡아 일에 매진하는 것이 좋다. 음향이 화합하니 만물이 이루어지고 생기가 이르니 일을 시작하기에 적합하다. 달이 남양의 밝으니 그인을 만나리라. 65세 1960년 경자생 운세입니다. 장농 속에 갇혔던 새가 누여서 하늘로 나는 도다. 구름이 흩어져 달이 밝으니 별다른 천지가 나타나는 좋은 시절이 돌아왔다. 동쪽과 북쪽 양방향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겠고 처음은 좋지 않으나 기회는 길한 운세가 펼쳐지는 격이니 하고자 하는 일에 설사 막힘이 있다 해도 주저하지 말고 꾸준히 경영하는 것이 좋으리라. 봄빛이 두 번씩이나 내리는 기룬이 열림으로 만물이 소생하듯 애군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몸은 건강하겠고 재물이 많이 들어옴으로 기쁜 일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신수로다. 77세 1948년 무자생 운세입니다. 용이 여의주를 얻지 못한 괴로 아직 때가 오지 아니하여 그런 것이니 참고 기다리라 다행히 귀인을 만나 도와주니 이름을 사방에 떨치리라. 만일 영화로움과 부기를 얻지 못하면 관제 송사나 구설수가 있겠으니 일에 힘써 부기 영화를 얻도록 노력하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이에 언짢은 일이나 힘든 일이 생기겠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적은 물이 졸졸 흐르나 반드시 바다에 도달하듯이 작은 일이라도 성심껏 하면 큰 이익이 있겠다. 좋은 제주로 이웃을 도우리라. 말씀해 주시기 할 거에요. 거 tort